아니 얘네 위에 모델들은 전부 다 로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약간 미워놀이새끼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HS3와 HS4입니다 야마하 HS 스피커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야마하의 전설이 된 NS10이라는 스피커의 디자인을 계승한 스피커 시리즈이죠 이 하얀 우퍼가 NS10과 HS의 트레이드마크죠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NS10을 스튜디오 레퍼런스 스피커로 자리 잡게 해준 밥크리어 마운틴 선생님의 세미나가 있었죠 아포지에서 주최한 이머시브 오디오 믹스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저는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말 명강의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분 옆에서 사진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야마하 HS 스피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매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 문제가 많다 보니 5인치 스피커 시장이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 HS 스피커 중에 HS5가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립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하 HS 스피커들이 상대적으로 로우 대역이 좀 뒤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스피커계의 소니 7506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죠? 하이 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고 좋습니다 근데 로우 대역이 좀 아쉬운 거죠 반대로 옛날 KRK RP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3세대까지는 다 들어봤지만 3세대까지는 하이 대역은 조금 아쉬운데 로우 대역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과한 수준이었죠 물론 4세대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세대부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HS3와 4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연결 방식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세미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한 통에만 앰프가 탑재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이 링크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렴한 3,4인치 스피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밸런스드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XLR TRS 콤보 입력이 있고 언밸런스드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RCA 또는 3.5mm TRS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 소스로 연결해 놓고 동시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룸 환경과 스피커 위치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룸 컨트롤 스위치와 하이 트림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치의 HS 스피커들과 동일하게 덕트가 스피커 뒤통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헤드폰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전 가끔 의문이 듭니다 스피커에 왜 헤드폰 단자를 탑재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헤드폰 연결 단자가 사용하지 않나요? 진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M 오디오 BX3, BX4도 그렇고 프리소너스 엘이스 E3.5, 4.5도 그렇고 전면부에 다 헤드폰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명이 작업할 때 그때 사용하라고 놓을 수도 있겠고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해낸 추측은 이런 아이팟과 같은 기기를 연결해 놓고 다시 뺐다 꽂았다 하기가 귀찮을까 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아이팟 같은 경우는 헤드폰 단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결해 놓으면 다시 헤드폰으로 조용히 듣고 싶을 때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여기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볼륨 노브에 들어오는 하얀 불 정말 예쁘네요 원래 야마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데 H3하고 4는 이 볼륨 노브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당연히 저는 하체 부실의 사운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HS스럽지 않게 HS4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HS4가 자기 형 HS5보다 하체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동생이 더 나아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소리가 괜찮아서 놀랬습니다 아니 얘네 위에 모델들은 전부 다 로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약간 미워놀이 새끼 느낌이네요 제가 베어풋 MM27의 밸런스나 정의감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정의감이나 밸런스 다 괜찮습니다 저는 HS4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HS3 얘는 로고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3.5인치에 일부러 무리하게 로고가 들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로고가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좀 억지로 나오는 느낌입니다 3.5인치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제네렉 8010의 경우 제네렉인데도 로고 대역에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정말 적당하게 나 3.5인치야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HS3는 나 형들 사이에 끼고 싶어 하면서 좀 로우를 일부러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다만 룸 컨트롤 있잖아요 룸 컨트롤에서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밸런스가 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3는 룸 컨트롤로 좀 로우를 깎아서 쓰는 게 저는 좀 더 권장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HS4가 워낙 좋다 보니까 HS3는 그냥 그 가격에 맞는 스피커 정도이다 이런 정도인데 HS4는 좋아요 다만 HS5의 그 엄청 깨끗하고 고결하고 선명한 하이 대역을 기대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둘 다 살짝 하이 대역이 HS5 이상 모델만큼은 아니고 그 제품들보다는 살짝 롤오프가 일찍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리버브에서 좀 잘리는 대역들이 있어요 HS5로 일부러 같은 곡을 한번 듣고 이걸로 들어봤는데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제네렉 같은 경우는 하이 대역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하이 대역은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HS4, 3는 약간 일찍 롤오프가 되어 있다 어찌됐건 결론은 HS3는 좀 로우를 깎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HS4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밸런스 좋고 좋은 스피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 필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